원자재값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역 제조업 업황이 부정적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지역 809개 법인을 대상으로 2월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2월 제조업 업황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82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3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2월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86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3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전망은 방역패스 폐지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으로 76으로 조사됐습니다.